박병찬 부장님 만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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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0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75bp가 있었는데 만장인치로 50bp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안도의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파울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급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끝난 내용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왜 이렇게 하락했냐라는 게 지금 배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종가 기준으로 3%를 돌파하고요. 상당히 3.1%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2018년, 2019년 그때 이 기억이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팬데믹의 수혜주였거나 아니면 밈 성향의 성장주들이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일 날, 5일 날 주요 종목들의 등락률을 제가 이렇게 표를 쭉 이렇게 몇 가지만 나뉘을 했는데요. 4일 날 애플이 4% 오르고 다음 날 5.5% 빠지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AMD는 전반적으로 좀 호시적 발표하면서 굉장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성장주에서 팬데믹 수혜였던 성장주들은 여전히 계속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간, 오늘 하루 남았지만 주간 등락폭을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이 0.14%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06% 플러스, S&P500이 0.36% 플러스입니다. 이 얘기는 어제 하루에 나스닥이 5%나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간으로는 0.14% 하락이에요. 다우가 S&P500은 상승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5월 들어서 5월 2일서부터 연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어제 급락을 한 겁니다. 즉, 지금 시장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휴장이었고 우리 시장은 그저께 4일 날 코스피가 0.11% 하락, 소폭 하락했고요. 코스탄은 0.83% 하락을 했습니다.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국내 기관들이 다시 소폭 매도를 좀 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사모펀드의 매도는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형주에서 일부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FMC 경계감이 있는 상태 속에서 미국 시장이 눈치 보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슈벌 종목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좀 이따 뉴스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의 미국 DC 네트워크에 5G 통신장비 공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5G 및 통신장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그리고 이번 5월 들어서 지금 한 주뿐이 안 지났습니다. 4월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었고요. 지금 5월 첫째 주에도 지금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주었습니다. 길게 올랐다가 반등을 했다가 지금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침에 끝난,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걱정을 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3% 올랐다, 5% 빠져서 2% 빠진 거고 지금 우리나라 또는 신흥국 ETF의 가격을 보면 1.7% 하락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1에서 2% 사이에 하락을 해서 또다시 논시보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맥구리 시황에는 악재가 우리 다 알고 있는 악재가 1월부터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재들이 부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소되면서 그러면서 좀 반등을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하락을 어떻게 미국 시장이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또 확실한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준의 신뢰도에 대해서 시장이 우리는 너희 의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연준이 FNC 회의 끝나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물가 고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자신감을 얘기하면서 소프트랜딩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러냐라는 시장의 의심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투자 수입리 위축으로 인해서 수급이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수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물량이 크지 않아도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밈 성격의 소용주들이 거의 마이너스 70%, 80%까지 빠졌어요. 다 폭락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4월에 들어서 빅테크 종목들이 급락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팬데믹 수의 성향의 성장주들이 급락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끌어내린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빅테크 종목들은 실적 발표가 다 끝났는데요. 쇼피파이 실패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좀 안 좋았고요. 전망도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였고요. 펠로톤이 마이너스 9%, 준비료가 마이너스 7.5%, 쿠팡이 마이너스 10%, 텔레닥이 지난주에 마이너스 40% 간 적이 있었거든요. 또 떨어져서 마이너스 10%, 아크인의 마이셜 ETF가 마이너스 9% 가까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쪽이 빠지는가는 확연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이죠. 그렇습니다. 아크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지네요. 그렇죠. 우리 시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장은 환율 상승이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관건이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환율 하향 안전이 안정이 돼야지만 우리 시장이 안정화되고 제한적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요건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도시 봉쇄, 경기 짐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체적인 추세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수급을 말씀드리면 외국인들 수급이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추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사고 어떤 날은 팔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액티비형 단기 성향의 거래다. 그런 정도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대응주가 움직이고 또 그렇지 않고 박스 꺼내 있으면 중성주가 움직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팬데믹과 무관한 2022년에 한정해서 실적 성장이 있는 주식 안에서만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장을 좀 보고. 저는 게 뭐 음식료라든지. 그런 쪽만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사서 내가 3년간 장기 투자한다. 5년간 장기 투자한다.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년에 실적 좋은 거, 내후년에 실적 좋은 거 난 관심 없다. 올해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주식들.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수급이 변하고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9일 날이 러시아 전승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가 나올까. 여기 관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코스닥과 중소용주의 실적 피크가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종목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H 회의는 쉬시는 동안 계속 마음을 불편하게 계속 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키워드는 50pp 금리 이상 만장일치로 됐다. 출발은 빠르게 하고 이후에는 좀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 그리고 양쪽팀 측은 6월부터 하는데 규모를 점차 확대하겠다. 그리고 경기 우려로 인해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을 좀 하향했습니다. 2.5% 수수로 좀 하향한 부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4일날은 사실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연준이 정말 이렇게 연준이 말하는 대로 갈 수 있겠냐라는 의심과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가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시황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 DC 네트워크의 5G 통신장비와 1조 원 이상 대규모 수주 발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벤더사들은 실적 수혜가 있겠죠. 벤더사들은. 당연히 삼성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삼성 벤더사들은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늘면서 주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5G에 있는 주요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별로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다만 거기에 관련된 소용주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을 딱 한 번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소용주들이 있는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인데 그런 종목들이 20%, 30% 이렇게 급등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주도로 움직이는 주인공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후발에 있는 저까지도 이런 게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MD가 기대 이상의 실수적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PC 둔화 우려보다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향후의 전망은 여전히 괜찮다. 장비 쪽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에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자율주행차 얘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포드사의 자율주행 전문 엔지니어를 영입했다라는 블룸보의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 딸려서 보고서들이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애플카 사업이 가속화되어서 2024년에 출시가 되면서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애플카가 대만 폭스콘에서 조립을 받지 않을까라는 대만 IT 매차에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이유는 폭스콘은 지금 올해 3분기부터 전기트럭 생산 조립을 시작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폭스콘 자기네 차예요, 그냥 이거는? 아니죠, 아니죠. 자기네 차는 아니고요. 아, 어디서 이것도 위탁받은? 네, 위탁받은 걸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시장에는 또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이 상태로 가면 기존의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아이폰의 밸류체인들이 꽤 많습니다, 기업들이. 이들이 전부 다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된다. 그런 보고서들도 함께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폭스콘이 조립받는데 우리가 수혜를 입는 건가요? 애플이 폭스콘에서 하면 우리가 애플, 아이폰을 이런 게 폭스콘에서 조립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얘들은 다 같이 그대로 이런 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뉴스는 엘전자 차량용 반도체 기술인증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큰 뉴스는 아닌데 이걸 가져온 거는 엘전자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 맨 밑에 있는 자동차 기능 안정 교체 표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나온 것도 있고 이건 독일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왜 이런 기업들이 나오냐면 전장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국제 표준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장 시스템인 거죠? 전장입니다. 전장 시스템 오류라고 했잖아요. 오류. 이해하세요. 오류. 그리고 좀 우려의 뉴스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장도 안 좋은데 우연 착해. 제가 아침에 요건 한 게 아니고 어저께 쉬었기 때문에 어제 저를 준비했는데요. 마켓컬리 성장에 대한 우려의 매경 이코노미의 뉴스가 나왔는데요. 마켓컬리 자체를 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장, 우리 항상 투자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봐야 되느냐 시장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켓컬리가 수요도 공급도 독점적 플랫폼 확보가 부족하지 않냐. 경쟁자가 너무 많지 않냐. 쿠팡에서도 지금 쿠팡 플래시 하고 있고 이렇게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많다. 그리고 작년에 매출이 1.5조였는데 영업 손실이 약 1,177억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업 가치는 처음에 2조 얘기하다, 2조 5천억 얘기하다. 지금 5조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상장을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냐.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일정이 나온 게 있나요? 마켓컬리요? 원래 올해 상반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 하이페 준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마켓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플랫폼 회사들은 독점적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래서 충성도 있는 고객이 얼마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걸 이어서 그다음 뉴스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제목이긴 한데. 자료는 블룸버그 자료이고 기사는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 이런 겁니다. 먼저 블룸버그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중시 5월 2일 종가 기준으로 현주수가 어느 정도이냐. PBR로 봤을 때 선진구 평균이 18배 정도 되고 신흥구 평균이 12배 정도 되는데. 이걸 코스피 200으로 했기 때문에 9.8배고요. 코스피 전체는 한 1.1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금 낮은 밸류를 받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PBR 기준으로도 선진구 평균, 신흥구 평균 대비 훨씬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런가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마켓벌리 얘기하면서 좀 이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PBR이 지금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되고 있고요. 특히 개인들도 우리나라 국장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외로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기사의 내용이 있었는데 의미 있는 기사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뭘 또 왜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저평가 국면에서도 계속 팔고 왜 찬밥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항상 지난 제가 27년 증권사에 근무하는데 지난 27년 동안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지정 리스크예요. 지적정 리스크. 그런데 외국인들을 막상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팔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뭐냐. 제가 듣기에는 제가 재작년에 코로나 전에 홍콩에 싱가포르 그때 국제부 있을 때 가가지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ROE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ROE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네이키드에서 대략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를 샀다 팔았다 하는 패시브가 있고 나머지 엑티브가 단기 거래만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때 되게 깜짝 놀랐던 거는 공매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기분이 좀 안 좋게 제가 돌아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런 뉴스 비슷한 뉴스가 한 번 나왔습니다. 저평가의 이유는 뭐냐.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의 비선형적 움직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업 지배구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시장의 비선형적 움직임도 아시죠. 우리 시장은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박수권에 있다가 한 번 급락을 했다가 또 한 번 반동 줬다가 또 오랫동안 박수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형적으로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좀 나타나야지 거기서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데 우리 시장이 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를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장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안 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게 개선되면서 반대로 이런 게 개선이 되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올해 1월에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약했던 건 LGN 솔루션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즉 기업 이익 중심의 물적 분할로 더블 카운팅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더블 카운팅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지금 카카오게임즈 급락했거든요. 물론 게임즈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이게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라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비장상 회사인데 이걸 상장 추진한다고 합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예요? 이걸 상장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카카오게임즈의 모에서는 또다시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본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이러니 하겠어? 우리 엘전자니 또는 현대차니 만돈이 이런 주식들을 괜찮다고 하면서도 그거 물적 분할로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하겠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전부 다 해결,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장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M&A와 연계된 투기성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쌍용차도 그랬었고요. 투기성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M&A 관련된 투기성 거래. 그리고 대주주의 유리한 합병 조건. 이런 것들도 다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 아는 약한 주주와는 정책.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배당 없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 거의 없었는데. 지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굉장히 약하다. 나도 나로 인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은 정확하게 맨날 말만 하지 말고 한 번은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진짜 공총회를 하던 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우리 시장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다시 한 번 수표 보세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필리핀 이런 데보다도 더 저평가예요. 전부 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 떨어져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지금 상황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평가를 그만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익은 더 나이는데 평가는 더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본 대비해서도 한참 났네. 그렇죠? 인도도 엄청 고평가네요. 그런데 이게 고평가, 저평가를 잠깐만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 고평가 받는 기업이나 국가는 그만큼 안정성이 있거나 성장성이 더 좋다고 하면 그렇다면 고평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우리나라 앞에 있는 여기는 없지만 필리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필리핀보다도 성장이 늦냐. 필리핀보다도 안정적이지 않냐. 우리가 수긍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터끼보다도 PBR이.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오늘 금요일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휴일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 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소개했습니다. 1분 전성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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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